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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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ve La La rocks 유들한테 탄식 긁을래? You 이렇게 대랄갈래? 네 Not bad P.O.D. P.O.D. 나이스 잠깐만 P.O.D. 좀 아쉬운데 P.O.D.도 아쉬워?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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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게요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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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떤 거 원하는지 알 것 같아 P.O.D. 한 번 더 Oh, when I hold you, I know I'll be blessed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Vision, yeah 네 Yeah, 보다 나미, Vision, yeah Yeah 오케이 Oh, when I hold you, I know I'll be blessed Now go to the vision, yeah 더 과감하게, yeah 네, yeah Oh, when I hold you, I know I'll be blessed Now go to the vision, yeah Oh, 그렇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아 재밌다 I know I'll be blessed, yeah I know I'll be blessed I know I'll be blessed Yeah, for you Oh, when I hold you, I know I'll be blessed I know I'll be blessed Rain in the coast, those hands in the air When you go, I find Snow, one, the breeze It's supernatural, feeling sent from above 지금 톤이 여기가 좋아 It's supernatural, feeling sent from above 여기 톤이 너무 좋거든? 그리고 뭔가 포인트를 많이 살려, 리듬을 좀 많이 살려야 될 것 같아 Supernatural, feeling sent from above 오우, 좋았는데? 야, it's supernatural, feeling sent from above 레전드였어 Hands in the air 하나만 찍어볼 건데 Hey, Hands in the air 날리자 에이, 이렇게 위로 오우, 좋아 오우, 레전드 고마웠는데요. 그 뒤에 coming through through 진성으로 갈 거예요. 1절 가상 2절 진성으로 진성이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진성할게요. 다 좋거든? through through 가상 through coming through I can get out of my just down all the time get out of my just down all the time oh baby 나이스 I see us this thing is the star 영희 이런 느낌도 좋다. 이게 훨씬 나. 이게 편하지? 좀 세게 해야 되는데. oh 이거야 이거. 네. 들어봐. 땡만 찍을까? 네. 오케이. this thing is the star 이거예요? 이 발음인다. 네. 좋은데? 들어볼까요? 진짜? oh 나이스. I'm gonna I'm gonna I'm gonna 건허 히로 투나이트 찍을래? 이거야 이거 이제 비브라트만 이쁘게 넣어주면 돼 좋아요 나이스 아부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부 그래서 너 꺼져?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라면 네 일단은 우리 더빙 하고 넘어갈까? 네 나이스 바로 뒤에 스쿨 스쿨 바로 할게 할게요 좋아 네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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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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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모아서 소리, 또 앙칼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톤이 좋아.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다시 해볼게요. 지를까, 이거? 지를까? 나이스, 모니터. 소리가 조금 더 시원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너무 섹시하지 않아요? 이거 섹시하지 않아요? 들어올까? 섹시한 시? 네, 아니야. 이거 멋있는데? 이거 멋있어, 이거 멋있어. 네, 넘 갈게요. 네, 넘 갈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아니야, 고생했어. 고생해줬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형은 부러도 될까요? 네, 그럼요. 세븐도 저 형이라고요. 저는 또 꼭 가만히 있고 부르는 가수 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최대한 안무랑 춤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이거 딱 들었을 때 어? 이거 안무랑 뭔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요. 그래서 바로 안무 해드라고. 어? 진짜요? 뭐라고? 내일부터 연습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 기억을 주셔서. 아, 아니에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이번에 진짜 사디아스 노래 처음 해보는 곡 스타일. 뭔가 방금 녹음하면서 진짜 처음 나온 느낌도 들었어요. 저도 그 목을 긁는 것도 되게 멋있고 특히 그 보이스 투 할 때 저는 진짜 처음 내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좀 새롭고 진짜 샤워진 님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형, 이거 진짜 무대 기대해주세요. 네, 저 무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 춤 같이 좋았어요. 저요? 네. 그럴 순간이 들었어요. 춤. 저는 쭉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번 찍어볼게요. 네. 여기가 너무 I've been blessed로 들려가지고 I've been bl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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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일 좋았죠? 네. 네.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네. 슈퍼내추럴만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좀 낮긴 한데 더 무겁게 되나 톤이? 그. 그. 네. 전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I can't get out of my. 오. It's just. It's just. It's just. 오. 그렇지. It's just there. It's just there. 오. 오. I can't get on my mind. It's just there. I can't get on my mind. I can't get on my mind. It's just there. 오. 다 했어. 다 했어. 좋은데? 어. 좀 더 세게 해볼까? 킵해놓고 한 번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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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오. 네. 오. 아 잠깐만. 한 번만 일단 한 번만 처음부터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네 네 들어봐야죠 와 좋은데 마주 이 형 마주 오우 야 완벽했다 모니터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 땡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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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일단 처음 들었을 땐 이 곡은 무조건 안무 있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회사한테 형한테서 안무 추가합시다 그래서 있을 거예요 라고 근데 오늘 오후는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냥 오늘도 새롭게 새로운 모습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면서 어? 나 이런 소유도 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완전 새로운 샤워진 모습 기대해드립니다